법정 감염병에 걸린 학생이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플루엔자나 수두 등 법정 감염병에 걸려 시도교육청에 보고된 학생은 7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3년에 3만 8천여 명보다 92%나 증가한 것입니다. 또 올해 들어서도 지난 19일까지 법정 감염병 발병 학생은 7만 9천여 명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학생 환자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부터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학생들의 감염병 발병이 늘고 있는 만큼 학교의 위생 개선과 방역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연글 system 3 tylko 1만 5천여 명으로 위생 개선 ск nach all kia u statement